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벌어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벌어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희입니다. 토익 스피킹 10월 기출령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실 준비 되죠? 자, 먼저 강의에 앞서 최신 토익 스피킹 기출 유형 분석집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혹은 우측의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토익 스피킹 오픽 토익 스피킹 기출 유형 특강에 전승희 선생님의 탭을 눌러서 지금 보시는 강의의 기출 분석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테니까요. 꼭 한번 다운받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은 question 5 to 7, respond to questions, 질문에 답변하는 유형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직접 문제 풀어보실 거고요. 모범 답안 저와 함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득점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직접 문제 풀어보실 테니까 문제 먼저 풀시고 그 다음에 녹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처럼 풀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지금부터 문제 푸시고 올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managing your schedule. What time do you usually start your schedule and finish it?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do you usually do to remember important schedules such as meetings or anniversaries? Begin preparing now.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Begin preparing now. Do you think it is effective to manage your schedule with online scheduling applications?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Begin preparing now. 감사합니다. 자, 잘 풀고 오셨나요? Question 5 to 7 하나의 토픽에 대해 관련된 3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유형, 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질문 유형은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주제는 Managing your schedule 자,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요즘 이렇게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의 하나의 비슷한 유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우선은 Managing your schedule, 일정 관리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 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내가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당연히 뭐 Scheduling Apps, 뭐 Planners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뭐냐면 이렇게 일정 관리 앱이라든지 교육 앱, 혹은 스트리밍 앱 최근에 또 어떤 유형도 나올 수 있냐면 Stress Relief 앱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우리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교육 어플리케이션 교육과 관련된 에듀케이션 앱, 그리고 일정 관리 Scheduling 앱 같은 거요. 그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질문들은 모두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장점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먼저 이 주제에 맞춘 어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명사에서는 Dates, Events, 일정 같은 것들 당연히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Dates, Events, 특히 여기서 여러분 Events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Events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Events,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niversary, 그냥 일반적인 일정 말고 기념일도 여러분 기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Message, 자, 당연히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이나 아니면 일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메시지로 오게 된다라는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 Check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준비하는 거, Prepare, 자, 그리고 표시하는 거는 Mark your Calendar, Mark your Calendar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표시하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당연히 뭐 Important, Crucial 이런 것들 말씀하실 수 있겠고 다가오는 이벤트이라면 이제 Upcoming Schedule, Upcoming Events 이런 것들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런 어휘들, 특히 명사, 동사, 형사들은 확실하게 모두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5번, 6번, 7번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보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5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What time do you usually start your schedule and finish it? 자, 언제 대부분 일정을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답변 함께 볼게요. 저는 대부분 아침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5시쯤에 끝납니다. 오후 5시쯤에. 그리고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해봅시다. 당연히 전체적으로 제가 다 적어드렸는데 아침 오전, 자, 당연히 뭐 9am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당연히 아침 9시 이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9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하면은 오전 9시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거는 특히 언제도 많이 하느냐 새벽 2시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요? 2 in the morning, 4 o'clock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에도 2 o'clock in the morning, 4 in the morning, 6 in the morning, 9 o'clock in the morning 이렇게 많이 표현 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 usually start working at 9 in the morning and finish at 9 in the afternoon 이러면은 이제 오후 5시를 말합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절대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 만나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Exercise or meet my friends. And I mostly exercise or meet my friends after then 저는 그 이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이 취미생활 가지는 거 그런 것들도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실제 질문은 그냥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요? 아,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고서는 절대 15초를 채울 수가 없어요. 15초를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이런 문장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usually start working at 9 in the morning and finish at 5 in the afternoon and I mostly exercise or meet my friends after then 같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학생분들은 조금 스케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분들 스케줄도 제가 좀 준비해드렸어요. I usually go to school at 10am, 10 in the morning 당연히 말씀할 수 있겠고요. and finish at 3pm, 3 in the afternoon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학생이실 때 다 각각 스케줄이 다를 테니까 실제로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잘 한번 스스로에 맞춰서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자,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죠. 특히 이제 중간고사 시즌일 테니까 I usually 중간고사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면 돼요? Study for 중간고사는 영어로 그렇죠? midterms라고 부릅니다. 자, study for midterms 이러면 이제 중간고사가 되어있고요. 자, 기말고사는 뭐죠? 맞아요. finals. 그래서 study for midterms, study for finals after school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usually go to school at 10am and finish at 10pm I usually study for midterms after school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혹시 또 운동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이런 것들도 말씀하고 싶으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잘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6번 문제는 What do you usually do to remember important schedules such as meetings or anniversaries? anniversaries 강세가 anniversaries 여기 있습니다. 자, 회의나 기념일 같은 중요한 일정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자, 당연히 저는 기입을 하죠. 자, 답변은 좀 아까 함께 볼게요. I usually 저는 핸드폰에 이런 일정을 적습니다. Because 저는 이런 중요한 날짜들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제 핸드폰 안에 달력 어플리케이션에 표시하게 되면 제 핸드폰은 let me know, 알려줍니다. 이 중요한 일정을 하루 전날에 알려줘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표현해 볼 건데 자, 먼저 핸드폰에 적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되죠? 자, 당연히 여기 보시면 Put them in the calendar on my phone. Put them on my phon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Write them on my phon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전체다가 on이라는 걸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n 아니고 at 아니고 on이에요. on, on my phone. 그리고 Write them on my phone. Write them on the document. 다시 핸드폰 위에 적기 때문에 핸드폰에 적을 때는 Write them on the phone. Put them on the phon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또 in the calendar네요. 그죠? 이런 여러가지 전체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usually write them on my phone because I easily forget those important dates. 저는 중요한 날짜를 좀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 있기 때문에 꼭 핸드폰에 적어요. When I put them in the calendar on my phone, my cell phone lets me know. 이러면 이제 알려주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lets me know. 이러면은 Oh, let me know. 이런 거죠. 알려주세요. 이런 건데 lets me know. 자, 내 핸드폰이 나에게 알려줍니다. The important dates. 자, 하루 전날. 영어로 더 표현할까요? 자, 하루 전날은 A day before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거 표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day in advance A day in advance. 자, 하루 전날 그러면은 advance는 이제 전날 이런 뜻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미리 라는 뜻이 쓰기 때문에 in advance 이러면은 미리 라는 뜻 많이 써요. A day in advance 하면은 하루 전날에 알려준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알람 기능 많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When I put them in the calendar on my phone, my cell phone lets me know the important dates A day in advance. 자,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et's me know, 알려줘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I usually write them on my phone because I easily forget those important dates. When I put them in the calendar on my phone, my cell phone lets me know the important dates A day in advance. Two days in advance.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자, 7번 문제는 Do you think it is effective to manage your schedule with online scheduling application? 자, 7번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께 자,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요 라고 많이 알려 드렸죠? 예를 들면 교육 application 예를 들면 stress relief application scheduling application streaming service application 예를 들면 뭐 music streaming service 아니면 movie streaming service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7번 문제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아, 당신은 인터넷 일정 관리 application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인터넷 뭐 스트레스를 풀 때 이 stress relief application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운동을 할 때 exercise를 할 때 exercise application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당신은 자, 당신은 무언가 언어를 배울 때 뭐 뭐 language education lab으로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특정한 일을 할 때 이런 application을 이용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자, 우선은 답변 준비해드렸으니까 우리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부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application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너무 좋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yes 아니고 Oh, definitely yes. Definitely yes. I think it is effective to manage my schedule with online scheduling applications. 자,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인터넷 이 scheduling 앱으로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First, I don't have to remember everything. 제가 핸드폰에 입력하고 나면은 절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핸드폰에 입력한 이상 이러면은 이제 뭐 뭐 하고 나면 after 쓰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Once I put it on my phone. 우리 아까 비슷한 거 봤었죠? I don't have to remember everything. Once I put it on my phone. 자, 내가 핸드폰에 적기만 하면은 제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Also, 저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All I have to do is to check my phone to 어떤 일정이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제 핸드폰만 딱 보면 돼요. 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일정이 Upcoming events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All I have to do is to check my phone to find out what events are coming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All I have to do is to check my phone to find out what events are coming 어떤 일정들이 나올지 그냥 핸드폰만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Also, most scheduling apps 이것들은 다 노트북 컴퓨터와 그냥 제 퍼스널 컴퓨터들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Linked 이렇게도 쓰실 수 있겠고 아니면 synced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connected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most scheduling apps are connected to my laptop computer 자, 제 핸드폰이랑 제 앱이랑 이 노트북 컴퓨터랑 대부분 다 일정 같은 것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So, I can even check my upcoming schedules on my laptop computers too.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표현들 제가 좀 알려드린 거 보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그런 것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definitely, yes. I think it is effective I think it is effective to manage my schedule with online scheduling applications. First, I don't have to remember everything once I put it on my phone. Also, since I always carry my phone with me, all I have to do is check my phone to find out what events are coming. Most scheduling apps are connected to my laptop computer so I can even check my upcoming schedules on my laptop computers too. 자, 이렇게 멋진 답변 여기 아래쪽에 해석을 두드리고 제가 이미 언급해드린 그 분석 자료집 다운받게 되면 거기서도 똑같은 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여러가지 표현들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볼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쭉 표현 익히고 꼭 외워줘야지. 여기 보이는 것들은 내가 꼭 외워줘야지. 이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 usually start working at 9 in the morning. 기억나시죠? 9 in the morning, 2 in the morning, 4 in the morning, 3 in the afternoon. 이런 것들. 오전 9시, 오후 3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I mostly exercise or meet my friends after then. 그 이후에 나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요. 또 하나, 저는 중간고사 공부를 합니다. I usually study for midterms after school. 자, 기말고사는 뭐라고요? I usually study finals after school. 기억나시죠? 자, 또 하나. I usually write them on my phone. 자, 전지사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write them, put them on my phone. 자, 특히 입력하거나 적거나 이런 것들. write them, put them on my phone. 기억해 주세요. 자, 또 하나. A day in advance. 하루 전날. 이틀 전날이면 two days in advance.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에 입력한 이상 once I put it on my phone. once I put it on my phone. once 이렇게 해두면 이제 뭐뭐하게 된 이상 뭐뭐하게 되면 after I put it on my phone.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find out what events are coming. find out what events are com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는 연결돼 있어요. connected to my laptop computer. connected to my laptop computer. my smartphone is connected to my laptop computer. the application is connected to my laptop computer.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connected.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공부할 어휘들, 표현들 제가 잘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문제는 바로 설문조사 scheduling your scheduling, managing your schedule 봤었습니다. 자, 관련된 어휘들 dates, events 말고도 오늘 표현할 것들 굉장히 좀 많이 봤었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 scheduling apps, planners, calendars 이런 거 많이 기대할 텐데 우리가 우선 앱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일정 관리 앱뿐만 아니라 교육 앱, 그리고 스트리밍 앱 스트릿 릴리스 앱 뭐 네비게이션 앱 이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특징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7번 문제는 아, 이런 걸 특히 할 때 인터넷으로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거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실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바닥으로 문제 잘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기출형 특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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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